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에서 어르신을 위한 늘 푸른 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김정원 시민기자입니다. 2017년 4월 6일 월산사동 교회에서는 늘 푸른 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월산사동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사들의 밝은 미소로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총 150명 모집에 많은 분들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인원 초과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따라 몸동작을 하는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이 20년은 젊어졌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어깨와 등을 두드려주며 관절념이 사라졌다고 줄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종빈 교장과 정돈망 교감, 유영석 교사를 비롯하여 30명의 교사와 봉사자들은 행복한 섬김을 실천하며 매주 목요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입학생들은 나이 들면서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베델 늘 푸른 대학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할 줄을 몰랐다며 삶의 새로운 기쁨을 찾아주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르신들에 환영하며 출석체크하는 모습에서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은 식당에서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도 풀고 해서 그런지 식사시간을 기다렸다며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봉사자들은 피곤함을 잊고 마무리까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실버체조반, 스마트초곱반, 그림책놀이반, 한국무용반을 비롯하여 치매예방, 백세시대의 건강관리, 황혼의 여정, 따뜻한 동행, 초월적인 삶, 우리가락 미뇨 배우기, 백내장 예방과 치료법, 명품 인생 등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맛나는 노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은이었습니다.